이탈리안 스타일 리프레쉬먼트 보여주고 싶어요. 이탈리안 스타일 리프레쉬먼트 뭐예요? 젤라토 물론! 젤라토 당연하죠. 아, 젤라토.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아이스크림 먹어야죠. 피스타치오. 아, 초콜라토 노초라. 아, 이거 지금 이탈리안을 공부하는 방송이야? 망고 먹고 싶다, 망고. 저거 한동안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었잖아. 더 옛날에 왜 오드류 헷번이 저거 먹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 에이틸이 젤라토 신나토 그런 게 있었고 이제는 뭐. 저거 뭘 바르는 거지? 뭐지? 뭐야? 우에 바르는 게 뭐야? 그냥 바닐라 아이스크림 아닐까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생크림? 아니야,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거지. 손선배, 너 부르잖아. 이야, 손선배. 부러워요? 네, 네, 부러워요. 아, 너 약 올리는 거구나? 그럴 때만 부르지. 그거 봐. 뭐 달지 뭐. 맛있겠다. 아하, 도착했어요. 바닐라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 19년? 이야, 우리 독립만세하는 3.1운동인데? 네? 거기 있지. 정역점인가 보다. 돼지고기. 소세지 파는 거 봐. 돼지고기. 국제적이네. 좋아. 좋아. 오케이. 완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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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빵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곳. 지금 제 생각에는 밥이 없으니까 불고기랑 포카차 먹을 거예요. 포카차랑 불고기랑. 어울릴까? 포카차빵 좋아하냐?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서. 올리브오일 많이 넣어서 만들기. 역시 이탈리아빵. 맛있겠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진짜 진짜 특별한 거예요. 파리나타라고 불러요. 파리나타? 피자파이하고 비슷하잖아. 파리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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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보를 촬영하는데? 파리님. 지금 새로운 구독자 있어요. 새로운 구독자. 자기 노티브 명함 중에.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이탈리아집. 맞긴 하네. 최초로 이탈리아 가서 막걸리를 담은 이탈리아 셰프네. 최초로 입국 금지당한 이탈리아 셰프가 될 수도 있고. 실패해서. 저 먹물. 볶아채 종류도 몇 개야? 맛있겠다. 담백해 보여. 제이 리오 미션 완성했어요. 다 샀나? 간장은 갖고 갔겠지. 간장 하나 샀는데? 간장은. 간장 없으면 안 되는데? 불고기에서 정말 중요한 간장인데. 지금 부모님 집에 갈 거예요. 저는 간장 확인해야 돼요. 간장. 아 집에 부모님 댁이구나.